안녕하세요 장기아입니다 오늘 두 곡을 준비를 했는데요 곡들을 만들게 된 얘기를 좀 해드리면 작년에 제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꾸만 뭘 그렇게 하려고 해 이 노래를 만들어서 냈는데 이게 굉장히 마음에 들어가지고 계속 듣다보니까 얘가 저한테 말을 거는 것 같아서 약간 자꾸 가만히 있으라고 하니까 좀 반항심이 생겨가지고 아니 뭐 좀 하면 어때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해 라는 노래를 만들었는데 이것도 또 만들어 놓고 나니까 상당히 마음에 들어가지고 계속 듣다보니까 또 반항심이 생기더라고요 할 건지 말 건지 나도 몰라 그래서 할 건지 말 건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해 라는 할 건지 말 건지 두 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맞죠? 하소? 하소? 해봐 하소? 해보았어 할래? 할래? 할거야? 할거야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지 말지 할지 말지 갈락마락 갈락마락 하는 둥마는 둥할까 라는 하지마 갈락마락 갈락말락 할지 말지 할증말ыш 갈락마락 갈락말락 하는 둥마는 둥まで 하는 둥마는 둥하기보다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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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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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라면 했는데 할 뻔했는데 할 수도 있었는데 할 걸 그랬네 알 거기는 할 건데 한 적도 있는데 할라단 알았는데 할 바야 해 해! 해 해 해 해 해 해 해 해 할 건지 말 건지 나도 몰라 잘 몰라 맞는지 틀린지 물어보지마 나도 제발 좀 물어보고 싶어 할 건지 말 건지 나도 몰라 잘 몰라 맞는지 틀린지 물어보지마 나도 제발 좀 물어보고 싶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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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린지 물어보지마 나도 제발 좀 물어보고 싶어 나라고 뭘 알아 암클레야 널 부러진 옷가지 속에서 숙취에 쩔어서 눈을 뜰 때마다 멍하니 아무것도 떠오르지가 않아 벌써 40년이나 살았는데 도대체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뭐라도 할런지 하긴 하겠지만 할 건지 말 건지 나도 몰라 잘 몰라 맞는지 틀린지 물어보지마 나도 제발 좀 물어보고 싶어 할 건지 말 건지 나도 몰라 나도 몰라 맞는지 틀린지 물어보지마 나도 제발 좀 물어보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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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될까 나도 제발 좀 물어보고 싶어